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티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방은 솔직히 우리가 문을 딱 열고 들어갔을 때 현관하고 거실이 있잖아. 그런 데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을 안방으로 하는 것이 좋아. 그리고 이 안방이란 것은 내가 집 구조를 봤을 때 동쪽에 있는 방향이 있잖아. 집 안이라도 동쪽으로 있는 바라보는 것을 안방으로 쓰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거든. 그러면서 금전운, 자손운도 좀 좋아져. 이게 우리가 꼭 해만 떠서 동쪽이 아니라 동쪽이라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기운을 많이 발휘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 안방에 솔직한 말로 옛날에 어르신들은 안방에 가구도 많이 놔두고 안방을 진짜 우리가 큰 방이라고 얘기했잖아.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의 안방이라는 의미는 그냥 침대방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냥 잠시 내 오늘 하루를 마감한다. 오늘 정리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조금 솔직히 좀 생각을 하면 좋겠거든. 그렇기 때문에 넓은 방보다는 솔직히 좀 작은 방. 그래서 잠을 자는 곳이고 휴식을 취하는 곳이고 심신을 안정을 시키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루를 시작을 할 때 좋게 밝게 시작을 한다고 보면 되거든. 왜냐하면 기운이 좋아야지 그 다음날 좋게 시작하지. 눈을 떤다면 몸이 부둥하면 그 기운이 안 좋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권하는 건 안방에는 TV 같은 거 이런 거 두는 걸 권하지 않아. 왜냐하면 TV 같은 거라든지 있잖아. 큰 시계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두잖아.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게 막 주파수 막 나오지? 파장 막 일어나지? 그러면서 사람 있잖아.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어. 그래서 신경이 예민해지고 하는 일마다 내가 노력했는 만큼에 대해서 성과를 올리기가 힘들어. 알겠지? 그래서 탁상용 시계 정도는 괜찮아. 그런데 큰 시계라든지 이런 건 안방에 두면 그만 호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지. 나는 있다 솔직히.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침마다 되면 있잖아. 정신이 상거롭고 있잖아. 진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 나는 어쩔 수 없어. 내가 구조상. 집 구조상 어쩔 수 없거든. 그래서 간단한 침대, 미니 테이블 이런 거 두는 거는 괜찮은데 다른 큰 물건은 솔직히 안 놨으면 좋겠고. 그리고 침실을 딱 꾸미잖아. 그러면 베개카마나 친구색 있지? 그런 건 있잖아. 청색이나 녹색 계통이 하면은 우리가 있잖아. 탁 자잖아. 자는 동안에 재물을 상승시켜. 그러니까 내가 자는 동안에 내가 진짜 돈복도 없고 지지지복도 없는데 자는 동안만이라도 내 재물복을 좀 있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걸 하면 진짜 재물을 불러드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면 카커텐 같은 거 있잖아. 안방에 하잖아. 그러면 얇은 천으로 해. 두꺼운 거 말고. 얇은 천으로 하되 조금 어두운 계통. 어두운 계통을 치시면 솔직히 심신이 좀 안정될 수 있고 돈이 새어나가는 걸 좀 막아줄 수 있어. 조금 미색, 조금 회색 계통이라든지 조금 색깔이 조금 밝은 색 말고 그래야지만 돈이 정체를 시켜준다. 새어나가지 않게 해준다라는 그것도 해줄 수가 있거든.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꼭 안방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살면 방이 세 개도 될 수도 있고 두 개도 될 수가 있잖아. 근데 그때 방에 사람이 머물고 있어. 그때는 문을 닫고 내 개인 생활을 해도 괜찮아. 근데 내가 그 방에서 나오고 내 식구도 아무도 방이 없어. 그러면 그때는 방문을 열어놔. 내가 머물러 있었던 동안에 열어놓을 때 기순환을 시킨단 말이야. 집안에 방마다. 기순환을 시켜줘야 돼. 각 닫아 놓으면 기순환이 안 되거든. 나쁜 기운은 정화를 좀 시켜주고 좋은 기운의 기순환을 좀 시켜준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전에 현관 입구에 금전이 들어오는 방법을 조금 있거든. 좀 이따 할 거잖아. 근데 그때 이제 이 얘기가 안 들어갔어. 할 얘기 중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소금 같은 거는 애군을 물리준다든지 좋은 기운을 불러온다는 말도 있잖아. 소금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러면 현관 입구에 있잖아. 이게 큰 단지 아니더라도. 요즘에 보면 있잖아. 또 무당말 듣고 있잖아. 단지 이만한 데 집어보면 소금을 막 한부디 갖다 놓는 그런 집도 있다. 사람들 들어왔을 때 저거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고 또 뚜껑도 안 닫아 놓으면 항아리에 이런 데 진짜 좀 많이 하거든. 그러면 뚜껑을 열어놔야지 보이잖아. 근데 그게 있잖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즘에 있잖아. 마트 같은 데 가면 프라스틱에 술도 많이 담고 있잖아. 그런데 작아도 괜찮아. 작은 데 뚜껑을 딱 닫아 놓는 게 있어. 빨간 뚜껑이라든지. 그러면 솔직한 말로 먼지나 이런 거 때도 묻지도 않고 소금은 담겨져 있다는 의미거든. 꼭 열어가지고 소금이 눈에 막 이렇게 밖으로 흘러나올 수 보여야지 많이 하는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뚜껑을 딱 이렇게 닫아가지고 먼지도 안 함께 깨끗하게 놓아두면은 한쪽에 딱 신발장에 올려놓다든지 아니면 한쪽에 딱 이렇게 훅하지 않게 놔두면은 집안의 기운도 좋아지고 그리고 또 이제 나쁜 기운도 정화를 시켜주고 우리 집에 만약에 손님이 왔었을 적에 저 손님이. 뭐 막말 따지면 상가집에 갔다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솔직히 어디 나쁜 데 갔다가 들어올 수도 있고 더럽은 짓 하다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 막말로 따지면. 그러면 그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씻어낸다는 의미도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또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어. 그러면은 이제 뭐 친구들 집에 놀러가거나 사람들을 초대해서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뭐 안방에서 침대에 놓으면 예의상 안 놓는다 이런 말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근데 사람이 들어왔었을 적에 누가 들어왔다. 내가 있을 때는 괜찮지만 사람들이 들어왔다. 우리 집에 놀러 왔다. 친구들이 들어왔다. 나의 안방을 닫아야 돼. 그때는 왜. 왜냐하면은 나의 얼굴이야. 안방은 또. 그리고 내 나끼를 다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돼. 내 거를 훤히 내가 빼가보었 모습을 니한테 다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그럼 거실에서 거실이 왜 생겼겠노. 다가를 즐기고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라고 하는 걸 왜 만들어놨겠냐고. 그것도 풍수에 들어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안방이라는 것은 나만 쓰는 공간. 그렇게 사람들을 들어왔으면 보이지 마라. 단절을 시켜라. 문을 닫아라.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